서울형등포구신축 고층 건물 27억원 땅짓고 리얼티처선컴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매물 정보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매물뱅크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주택빌딩상가 땅공장상가주택오피스텔 등 각종 최신 매물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매물은 제휴사들이 직접 확인한 것이며 매물정보 등록일 현재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물건입니다. 매물 서울형등포구신축 고층 건물 27억원 매물정보 등록일 2018년 5월 9일 매물 주변 전경 서울형등포구에 위치한 2018년도 신축 고층 건물이 27억원이다. 인근에는 카페, 음식점, 학원, 메디컬 등 다양한 업종 비밀집에 있어 입지 조건이 매우 좋고 공실리스크가 전혀 없는 지역이다. 내외관 고급 자재로 신축해 주변을 대표하는 건물이다. 제한소기 아 아 오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